이 대표님 자영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시혁 PD님이나 2AM 멤버들 그리고 업무 멤버 현희씨께서는 특별한 조언 말씀 없으시던가요? 저희 동생들은 AM 동생들은 항상 저를 응원하는 입장이고요. 형 화이팅 그런 부분이고 이번 앨범에 대해서는 사실 극비리의 준비가 됐습니다. 저희 멤버들이랑 시혁이 형 그리고 현희 형한테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러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창민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열심히 트레이닝 받아서 10년 동안의 노하우를 한 앨범에 담았습니다. 저 잘했죠? 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직 빅히트랑 관계에서 퍼블리싱이라고 작곡 이 부분에서는 빅히트가 계속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. 계속 연락도 하고 조언도 없고 하는데 앨범에 있어서 만큼은 좀 많이 극비리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서 시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앨범에 대한 조언보다는 처음에 제가 회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무래도 너의 선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돼야 된다. 딱 그 말씀이었어요. 무조건 잘 돼야 된다. 무조건 잘 돼서 보여줘라. 알겠습니다. 라고 얘기했고 현희 형도 너의 선택이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고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부분이 제가 뭐 회사라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들이 계속 귓가에 맴도입니다. 오후 2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